다음 수식 전하겠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가 북한을 또다시 최고 수준의 돈세탁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을 최고의 자금세탁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엄격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34개의 OECD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둬야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은 여전히 자금세탁을 통해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자금세탁은 국제금융체제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이 기구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홍콩 투자사와 비밀리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착회사를 설립한 뒤 자금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택시부터 원유에 이르기까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접근해 왔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자금세탁은 수출길이 막힌 데다 경제성장률까지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앞으로 더욱 교묘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